3대장! 보이시나요? 3대장 일단 파란색에서 마지막 선수 리디컷까지 일단 먹을게요 짠! 마이스톤이 완료 일단 아자르키 먹고 아자르키 드디어 드디어 아자르키 먹었구요 오케이 아자르키 게이득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자르 중에서 아주 좋은 아자르가 있죠 아자르 탭에 들어가면 여기 한가운데 이 아자르 딱 들어가 있죠? 이 아자르 여러분들께서 꼭 얻으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얻어볼게요 자! 아자르 크몽! 자 여기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오브골이 88밖에 안되요 지금 네 오브골이 지금 88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스탯 봐요 이게 어떻게 88에 쓰십니까 이게 양말에다가 가속 110에다가 질속 112에 슈팅용 112에 중거리 111에 볼컨트롤 108에 드리블 102 민첩성 103 이게 어떻게 이게 88에 쓰십니까 이게 그쵸? 거기다가 이제 빠른 드리블까지 그리고 이제 또 충주원맨님의 티오피에 따르면 3대장 보이시나요? 3대장 이 살라 지금 4위 챔피언스리그 살라보 녹화요 이게 보이시면 2800만원이죠? 제일 싼게 얘에요 얘 제일 싼게 얘 2800만원 자 이게 무슨 뜻이야 2800만원짜리 살라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아자르가 더 좋다는 얘기에요 직접 제가 아자르 한번 써볼게요 아자르 자 얼마나 아자르가 좋은지 88짜리 아자르인데 이건 심지어 오케이 오 체크함 좋다 플립플랩 아니 힐치네 에이 이것도 아쉽네 시작하자마자 굴러버리네 와 라인브레이킹까지 호잇 깔끔 가자 아 그니까요 꽤 큰돈으로 저한테 흐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오 아자르 어시스트 오케이 아자르 그렇지 아자르 가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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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 와 하지만 라자니야 깔끔 다로 유튜버 자 어시스트 오케이 다로 오어 패스 지렸다 방금 이거 너무 어시스트죠 어시스트 와 지렸다 라자르 그냥 때려봐 한번 양발이니까 우와 와 지렸다 와 와 와 이게 들어가버린다고 와 역시 양발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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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크로스 올리브영 똑백이 어 발이네 아니야 아니야 아자르 아자르 아니 아자르주라니까 뭐다주냐 저것도 아자르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왜 아자르가 계속 밑에 있냐 이거는 봐봐 또 또 또 또 또 칸셀러가 올라와 왜이래 야 왜 칸셀러가 올라와 계속 어까부터 단점이네 이거는 아 자꾸 칸셀러가 위에 올라와 있네 미치겠네 아 아 칸셀러 씨 칸셀러 우와 좋아 우와 돌파 좋았어 돌파 좋았어 해산 올리자 그렇지 레비치다 아 하지만 나이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